부산 MBC의 1급 발암물질 소방관서, 위기의 소방관 보도가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에 이어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발암물질 소방관서 문제를 보도한 부산 MBC의 임선흥 이보문 기자에게 지역기획보도상을 수여했습니다. 임 기자 등은 1급 발암물질로 가득 찬 119 안전센터 차고지 근무 소방관들의 암발병 사실을 최초로 보도해 전국 지자체들의 개선 대책을 이끌어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